저희 스트레스 키즈 아니구요 스트레이트 키즈 아니고 스트라이크 키즈 아니고 스트라이프 키즈 아니고 스트레이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저희가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 아니요 스트레이 스트레이키즈는요 멤버들이 앨범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할 만큼 음악적 재능이 남다른 그룹입니다 스트레이키즈만의 감성과 음악성을 통해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잠시 되어 있겠습니다. 무대 안으로 조심해서 이쪽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자 먼저 아이즈원 부터 담당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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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 한번 가져올까요? 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Pi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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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